왼쪽에서의 수비가 약간 불안한데요. 잘 빨리 들어옵니다. 오른쪽에서 돌파치에도 이릅니다. 왼쪽에서 내려와 죽은 이현진. 왼쪽 영진씨도 그대로 왼쪽 골! 이렇게 골! 이건 아주 멋진 골이네요. 그야말로 돌파치 왼발 슈팅. 사실 이현진 선수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뒤늦게 전달된 슈팅도 염균의 왼발은 그야말로 국보급입니다. 오른쪽에서부터 아주 빠른 역습을 시도했었던 수원인데요. 본인의 가슴을 아주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슈팅이 나왔는데요. 동점골 그리고 10분만에 다시 역점골을 뽑아냅니다. 이건 아주 100만불 처리골이 나왔고 지금 보시면 이현진 선수가 사실 저는 이 타이밍에서 주는 것이 낫지 않았나 싶었는데 한번 전상화면 거쳐 나왔고요. 이 박스 바깥쪽에서 아무리 수비 숫자가 적었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자신있는 슈팅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. 이현진의 어시스트에요. 네. 왼발 슈팅. 염두이 훅 역전골. 골키퍼가 빨리 보면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있고 빠른 슈팅입니다. 이현진의 어시스트는